항상 사주를 볼 때는 재관을 잘 찾아야 돼. 우리가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재관을 찾고 그다음에는 육친을 찾고 그다음에는 그 사람의 질병을 찾고 그런 것들이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재관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을사다, 을사. 을은 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관을 찾아, 사주에. 을은 관이야. 관인데 보니까 뭐예요? 허투했죠? 관이 허투했으니까 관으로 보는 게 아니죠? 허투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관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총명함이나 어떤 명예로 본다. 죄를 봐요, 죄. 죄가 없어. 그렇죠? 사주에 죄가 없으면 뭐를 죄로 본다고 그랬어? 식상이 죄야. 그럼 여기서 죄가 뭐예요? 경금이야, 경금. 이게 죄야. 그렇죠? 그런데 죄가 또 허투했어. 그러면 죄가 허투하면 죄로 안 보고 뭐로 본다고 그랬어? 식상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구제가 있고 중제도 잘하고 뭐 이런 머리가 잘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허투하면 식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식상. 그러면 어쨌든 이게 죄인데 죄는 죄죠? 식상이 죄니까. 죄가 없으면 식상이 죄니까. 그러면 여기서 축토가 뭐야, 축토가. 이거 식상고죠, 식상고. 식상고인데 식상이 뭐로 변했어? 재로 변했죠? 그러면 식상고가 아니고 이게 뭐로 변한 거야? 아, 재고로 변한 거야. 그러면 재고로 변했다는 얘기는 재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재하고 이 축하고 합충 관계를 보면 알죠? 우선 사축, 합. 그러면 이게 재면 이것도 재야. 그렇죠? 재하고 합한 놈은 재잖아. 그렇죠? 또 재를 생긴 놈도 재야. 그러면 얘도 재로 바뀌었어. 또 여기 뭐가 있어? 충, 미, 충. 재고하고 원래 미는 무슨 거예요, 이게? 광고죠? 광고인데 충, 미, 충 해서 재고하고 충 하니까 광고가 또 뭐로 바뀌었어? 재고로 바뀐 거야. 4가 재면 5는 또 뭐예요? 4가 재면 5도 재지. 왜? 화가 뭐로 바뀌었어? 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화가 재로 바뀌었으니까 5도 화니까 재야. 이것도 재.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 옴이 옴이 합했죠? 광고가 뭐로 바뀌었어요? 재고로 바뀌었어. 재고로 바뀌었으니까 재하고 5하고 합하면 또 5도 재다. 이렇게 쫙 바꾸다 보니까 사주가 다 뭐로 바뀌었어? 사주 전체가 재로 바뀌었어. 왜냐하면 이 기토도 경금이 되니까 토생금 해 주죠. 토생금 해 줬으니까 재를 생긴 놈도 재야. 그러니까 이 사주 팔자가 다 뭐로 바뀌었어요? 재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사주 팔자가 다 재이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지. 당연히. 그렇죠? 환상을 이용하면 이렇게 거우 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게 트럼프 사주에 보면 인성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성이나 관성이 왕하면 내가 왕한 것들은 제압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내 편이 그러니까 세력에 관계없이 내 편이고 남편이고 세력에 관계없이 내가 그걸 제압이 안 돼. 그러면 관이나 인이 또 제압이 안 되면 관인을 뭐로 뭐냐면 재로 가요. 그래서 트럼프 사주에는 트럼프 사주에는 인성이 왕이야. 인성밖에 없어. 트럼프 사주에 인성밖에 없어. 죄가 없어요. 죄가 없고 인성밖에 없어. 그래도 그러니까 인성이 뭐로 바뀌었어? 죄로 바뀌었으니까 거부지, 거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죄가 없는데 식상이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거부팔자다. 이 말이야. 왜? 식상이 죄가 되니까. 그래서 기존 기존 명리에서는 사주에 죄가 없으면 뭐 무죄는 다자 뭐 뭐 웃대는 것은 뭐 있는 거다 같다 뭐 이런 식이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렇게 명확하게 사주 속에서 어떤 이론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부팔자다.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주도 이렇게 보면 그냥 한 마디로 어? 거부네. 이렇게 나와야 돼. 왜? 죄관을 보는 거예요. 죄관을. 일단 사주를 탁 보면 죄관부터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육친 관계라든가 엄마, 아버지 관계라든가 부부관계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라고 그래가지고 육친 관계 부부관계 뭐 이런 게 다 좋은 건 아니야. 신강사주는 건강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강사주는 건강도 하고 뭐든지 다 좋다고 그러잖아. 부부관계도 좋고 뭐 취직도 잘 되고 다 그거 엉터리에요. 그건 엉터리. 이와 같이 명확하게 이걸 집어야 돼요. 그래서 환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청관뿐만 아니라 지지도 마찬가지다. 합충이나 충형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암기할 때 파령충으로 외우라고 그랬잖아. 파령충. 파령충 외우라고 그랬어요. 육충에다가 술미형, 축술형 그래가지고 파령충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은 충과 같다. 이렇게. 이 계층으로 이 계층으로 이 계층으로 이것이 어떤 acne 가 잘 굴보 물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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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